안녕하세요. 월요일 밤에 출근합니다. 월요일! 안녕하세요. 월요일! 월요일 밤의 즐거움! 먼데이! 먼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의 즐거움, 월요일 밤의. 월요일 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의 구원 투수. TVN의 살인은 월요일로 왔습니다. 동상인문 접으러 왔습니다. 문제와 함께하는 먼데이. 너무 멋있어. 세트가 너무 멋있어. 와, 뭐야, 근데? 우와. 이야, 월요일 바꿨다고 또 힘 줬네. 불안해가지고. 세트 엄청 멋있어졌다. 저거가 되게 특이하다. 뭐? 이게 뭔데? 벌레 같은 게 이렇게 기어다니는. 로봇 벌레? 멕뚜기 같은 거.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 인색. 캔브리지 대학 동창들 아닌가요? 아, 타일러가 좀 중요한 얘기했어. 캔브리지 대학 동문들 아닌가요? 여기 위에 보면 캔브리지. 이게 캔브리지야? 아, 진짜? 옥스포드 아니야? 아, 우리 인성이가 또 두 번째 출연이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아, 옥스포드 타인. 오늘은 좀 더 탄력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인성씨 한 번 봤어요, 저번주에. 아, 그래요? 네, 봤어요. 타석에서. 어. 네. 왜 이렇게 인성씨가 뒷짐지고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아니, 아니. 조인트를, 이번에도? 네, 어떤 거요? 조인트. 아, 조인트 아니고? 네. 제가 그, 너무 인성씨를 좋아해요. 너무 귀엽잖아요. 갑자기요? 그래서 저번주에 만나가지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문재영 남자에 대한 제가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요? 뭐, 그... 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아니야, 진짜로. 지어내고 있어요. 약간 그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 뭐 이런? 아, 근데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예요? 어... 예. 그, 아, 일단은 너가 일단 막내니까. 형들한테 굉장히 가서 말도 많이 걸고. 본인만 옆에서 잘 따라와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본인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네. 이제 양심마저 없어졌어요. 본인을 따라오라고. 아니, 저도 이제 제 라인을 좀 구축하려고. 한 자리 제가 땡겨졌기 때문에. 땡겨졌죠? 자, 저희 방송이 지금 나가는 걸 보시고 이게 제 방송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본방이 맞고요. 이게 월요일 밤 11시에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저는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요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애매하죠. 애매한 시간이에요. 문제는 월요일날 풀어야 돼. 뇌를 리프레쉬하면서 시작을 해야 하루 한 주가 경쾌해지는데 되게 화요일 날 껴가지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월요일 밤 11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았네요. 그래서 목요일날로 시작해서 일요일 밤으로 갔다가 일요일 밤에 대박나서 포상으로 갔다가 화요일날을 살려라, 화요일로 살렸어요. 살렸더니 살아난 것 같으니까 월요일을 살리래요. 네. TV에는 365일을 다 살리라는. 조만간 아침 프로로 가야겠어요. 아침 프로로. 세상에 아침과 경쟁을. 다 살릴게요. 보내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